베카, 갑시다! 뭐야, 뭐야? 어려워.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리액션. 레전드, 레전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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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블록 크나우나, 블록 크나우. 와 뜨거워졌고요. 어 왜. 젊은 춤이 안 나요. 파워의 대명사 우리 베카. 아유 레디. 아유 레디. 아유 레디. 됐다 베카 베카 베카. 아유 레디 줄넘 places. 아유 레디 그리 phosph다. 아이 여기 Ди haar. 아유 그렇다. 김치 부터 wert. keepers. 아유 좋아. 오오. 갑 nou sabem. 텐작반대요 텐작반대요 이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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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일인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5 4 3 2 1 스테이!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백가양 3m 15 천재 1위로 올라왔습니다 백가양 이어진 도전 결과 정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빅 두세트를 앞두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그래요 1번 레인의 구하라 양 지금 굉장한 다크호스고요 저 탄력있는 장단지를 보십시오 야생만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승했을 때의 세리머니 달려 들어왔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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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큐리 양 만약에 우승한다면 세리머니 양 볼 수 있을까요? 아싸! 아싸! 지금은 아직 귀엽죠 자 3번 레인 지영 양 아싸! 아싸! 이어지는 우리 지영 양 네 4번 레인이죠 저는 특이하게 깔끔하게 아하 아하 조폼만으로 한가요? 절단되겠다는 거죠? 네 자 5번 레인 보람 아 굉장히 귀여워요 예 보람 양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주실지? 예 아 아 이 단들이 기부기 없다는 거예요 이게 풍경지역이 쉽지는 않은데 지금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백하 양 한우! 한우! 하! 역시 배급자 하는 것이죠 그쵸 곡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예요 액션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 준비가 됐고요 자! 저희의 출발과 함께 힘껏 1등을 향해 달려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니시 라인 보이시나요? 네 암만 보고 달리시면 됩니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자세 잡으시고요 준비 우엉찬 출발 처리와 함께 아 단지 3번이면 3점입니다 4월 3번이면 실격이에요 출발과 함께 달려주시면 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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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2.5m를 뛸아 정말 당면 치지 말고 정말 meeting 준비하시고요 자 자. 고맙습니다.